안녕하세요 레드트랙 입니다 오늘은 음악 작업시에 메모리 64GB가 과연 필요한지 않은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이 테스트에서 사용된 기종은요 m1 프로 램 32GB 모델과 맥스튜디오 맥스 램 64GB 모델입니다 음악 작업 시에는 프로 모델과 맥스 모델의 성능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램만 다르다는 가정하에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테스트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링크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테스트로 여기 보이시는 cpu로 작동되는 uad 플러그인 중에서 cpu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niv 2073 예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테스트 환경은요 네이티브로 돌아가는 로직 프로 10.7.4 그리고 실제로 작업한다는 가정하에 테스트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그냥 기본으로 하고 버퍼 사이즈는 256 그리고 프로세싱 스레드는요 오토가 아니라 10개로 접고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적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쭉 다 걸어 뒀고요 지금 걸려있는 게 60개인데 60개가 돌아가는지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63개 64개 65개 네 안되네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약 64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64개가 램인 맥스튜디오에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로직 프로 10.7.4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그냥 내장으로 했고요 버퍼 사이즈는 256개로 동일하게 10 마찬가지로 쭉 다 걸려 있죠 동일한 리브 107.3에 이렇게 쭉 다 걸려 있습니다 자 65개 한번 돌려 볼게요 69개 70개 네 안되네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약 69개가 작동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cpu로 구동이 되는 게 아니라 램을 사용하는 컨탁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로딩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디 노트는 nc로 화음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쭉 다 잘 걸려 있죠 그리고 지금 45개가 걸려 있는데 지금 사용되고 있는 램은 10.26 기가 입니다 참고로 영상에서는요 동일한 샘플을 로딩해서 테스트 했기 때문에 실제로 작업하실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해 볼게요 45개 네 이렇게 에러가 뜨네요 35개 에러 뜨고 30개 네 30개는 되고 이번엔 31개 네 되네요 이번엔 32개 안되네요 그래서 정확하진 않지만 약 31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맥스튜디오에서도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다 쭉 걸려 있죠 이렇게 컨탁 얘가 다 로딩 되어 있고 동일한 리전 자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32개 네 잘 되고 49개 50개 51개 네 안되네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하진 않지만 약 50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순수하게 cpu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약간의 성능 차이가 있지만 램을 사용하는 컨탁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컨탁 같이 메모리를 많이 사용하는 그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램을 올리는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굳이 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요 음악 작업 시에 64기가 메모리가 과연 필요한지 아닌지 테스트 해 봤어요 맥을 구입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